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협의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범인이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했다는 말입니까 해병대원 순직사건이 경찰에 이첩되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사신의 개인전화를 이용해 전화했습니다 세 차례의 통화가 이뤄지던 순간 박정은 대령은 보직 해임당했고 통화가 끝난 뒤 국방부는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항명혐의 수사라며 증거라며 회수해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건 전화가 박정은 대령의 보직 해임과 수사기록 이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화뷰 곳곳에 대통령실이 등장하더니 이제 결정적 순간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점에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엄청난 사실에도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의 전화소통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뻔뻔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궤변에 가까운 파렴치한 변명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참담합니다 사법정의를 외치며 대통령이 되어놓고 혐의해서 벗어날 국리만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비롯해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은 억지 주장과 거짓말로 의혹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의 보혹에 대한 단서가 나오는 마당에 아직도 진실을 덮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곧바로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수사 외압 진실 은폐의 진실을 밝힐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의 고아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이 그 누구도 비켜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나라 망신시키고 뻔뻔한 거짓말로 덮으려 한 류이림 방심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류이림 방송통신심위원장이 퇴임 전 급제된 도피성 출장에서 외교 망신까지 저질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글코리아가 구글부사장과의 실무협의에서 사전 조율된 의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했다며 방심위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구글 측이 한국 내 불법 유예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 차단 조치를 약속했다던 방심위의 발표는 대체 무엇입니까 류 위원장은 나라 망신도 부족해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심지어 구글 측과의 회의 중 책상을 꽉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는 소문이 무성하고 간부회의에서는 당시 일부러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자랑하듯 스스로 무용담을 늘어났다고 합니다 류이림 방심위원장은 입틀막 제재로 나라 망신시키는 것으로 부족합니까 우리나라 언론처럼 외국 기업에도 위약감을 조성하면 통할 줄 알았습니까 언제까지 국민이 대신 부끄러워합니까 더욱이 류이림 방심위원장은 외교망신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KBS 장학문건을 보도한 MBC를 신속 심의에 다시 울리며 보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락한 국격을 조금이나마 세우고 싶다면 남은 임기 운운하지 말고 류이림 위원장을 당장 해척하십시오 류이림 방심위원장을 나눈다면 놔둔다면 언론 통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연장 해척UND 공연장 해척UND